제가 보사노바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.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그게 굉장한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.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해요, 우리? 하나 씨? 또 저희 만남이라는 선배님 곡이랑 밤이 조금 정반대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사노바라는 장르로 이렇게 잘 섞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새로운 시도였어요. 우리 유주 파트에서 만남 노래가 같이 차서 나왔잖아요. 차서 그 부분. 거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표를 누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같이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. 자칫 잘못하다가 상대 거 따라가죠. 떨려오는 사랑이. 맞아요, 맞아요. 사랑이 같이. 유주 씨가 아주 집중하게 보이더라고요. 초집중. 한 분만 바라보고 불렀습니다. 네. 노사연 씨는 어떠셨어요, 우리?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엔딩 포즈까지 생각했거든요. 엔딩 요정이에요, 엔딩요정. 마지막에 하신 게 요정 포즈였나요? 네, 엔딩요정. 사랑해. 입술 키스 날리고. 날리고. 윙크하는 건데 노래까지 하고 이거까지까지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눈치를 채웠어야 했는데. 제가 눈치를 채웠어요. 저는 눈치를 채지 못해서.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 하면 사실 칼군무잖아요. 칼군무를 과감히 버리고 이 수틀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다들 예뻐 보였어요. 우리 신비하면 사실 또 댄스 담당인데. 어머니, 근질근질하지 않았나요? 근질근질하지 않았어요? 몸이? 그래서 근질근질한 마음을 그나마 손가락으로나마 좀 풀어보려고.